울진군은 흡연 예방 교육을 위해 울진군 관내 자원봉사자 6명으로 구성된 금연 서포터즈를 결성하고, 지난 24일 울진군 보건소 회의실에서 서포터즈의 운영 방향과 역할 등에 대한 간담회 및 보건 교육을 가졌습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강의 위주의 보건 교육은 미취학 아동이나 저학년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내용을 금방 잊어버려 교육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금연 서포터즈의 역량을 강화하여 다양한 교구를 활용한 재미있고 쉬운 체험형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금연 체험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보건소에서는 간접후면 피해방지를 위해 자체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흡연행위를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택트 맞춤형인 이동금연클리닉과 내지밥금연클리닉 등의 활성화로 단절없는 금연 성공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조수연 보건소장은 호흡기 감염병 시대 금연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지역사회의 주민자발적 금연 문화를 조성하고, 맞춤형 금연 서비스를 개발하여 담배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미래 세대를 위한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했습니다. 울진방송 단신이었습니다.